나는 단지로 와요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귀여워 아 하나 둘 셋 빨리 올라와 가요 이름과 나이 직업을 맡아 나이는 19세 유학당 고등학생 차들 있죠 뿐만 아니라 조선사람은 모든 차로 섭바탕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내려가 볼래? 조선이 통립하면 그런 불평등과 속 무서워 비행기가 있어? 어 여기는 프로젝트 빈이 안 나오네 나와라 큐 영상 보고싶어? 영상 보고싶어? 응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되게 슬픈데? 고개를 끌고 있는 영상 자동차에다가 색칠 더 하는 거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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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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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거 전쟁이 여기 게임하는 거지? 하이팅!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지? 대박 하지마 울세요! ㄷㄷ 침대에 내가 하다Х려 имерим 여기에 있는거 싫어 네 내꺼 옷이야 내 옷이야 우리가 Tuc 비 gerci dumm 반쪽 server 우리 pagan 윤écur 내 거에요. 내 반이야. 안돼. 이제 걸려. 집으로 가야 돼. 화장실. 여기 가죠. 쭈옹. 알릴릴로 걸릴게. 뭐해? 아니야. 안 깼어. 문 열어서 닫아줘. 열어줍니다. 문 닫아줍니다. 문 닫으면 좋죠? 이제 방향에서 가져올게요. 노트에서 사온거 같은데. 사온거에요. 이거 내가 노트에서 받아서 사온거에요. 사온거에요. 이거 엄마꺼야. 고마워. 왜? 이집트다. 이집트. 사람들은 점도판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이야기를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나는 사람의 생각을 담은 두꺼운 책이 되었어요. 책 뭘 열고 책 자팡이 열고 책 자팡이 열고 책 꽃이 열고 책을 잘ấm 사온거에요. 장안만 읽어보는데 아니다. masses 진짜 묵묵이 엄마 어디있어? 네? 초코쿠키 있네 여기 어디있어? 가자 진짜 잘 먹었어 하하하 아 하하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과연 과연 이것으로 되면 어흔 대신 이따가 곁에서 되면 안 먹고 이따가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여기 봐봐 1, 2, 3개 뭐야 이게? 1, 2, 3개 다 모였다 뭐라고? 다 모였다 여기, 이걸, 여기 여기 없애요 사야 돼요 아아뇨 아아뇨 이 세상이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2, 3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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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리 알겠습니다 그만 찍어봐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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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 왜? 뭐라고요? 어쩌면 한 주님 한 주님 멀리 잘 거렴 운동 учito 우유 4시간입니다 저희 고양이 봐요 와서 장난감을 가져다 놓으세요 시끄러스 니다 시끄러스 니다 졸려 우리 밥걸이가? 식사 배경을 위해서 이렇게 토마토에 손을 받았던 him 왼쪽으로 보면서 왼쪽은! 왼쪽은 왼쪽!!!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왼쪽은 왼쪽으로 가만히!! 왼쪽은 왼쪽으로 바꾼! 왼쪽은 왼쪽으로 가볍게!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30분 후에 애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케이크에 올리는 거에요 아 네 거에요 엄마가 한 바이산아 왜 못해 어디에? 어디에? 버터쥬쥬 재밌어 버터쥬쥬 재밌어? 맛있어? 이거 여기다가 그려 붕 소주 파지 아 이거 내 툴이야 툴 툴? 어 근데 내 기분 좋아해 내 기분 좋아해 하나 모르겠는데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쉬워 근데 어디에 앉았는데 다리를 어디다 올려야 되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잘 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